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 겨울동안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개념의 공부의 결과를 확인하는 3월 학평 시험이 벌써 날짜가 훅 하고 다가왔네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학평,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학습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캐스트에 나왔어요. 보통은 3월 학평 점수가 수능과 관련돼서도 너무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3월 학평을 잘 봐야 수능도 잘 본다더라 이런 낭설이 있을 만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3월 학평 시험이 수능 시험과 같이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죠. 3월 학평 시험보다는 6월 그리고 9월 수능이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실력도 그래요. 지금 겨울 동안 1, 2월 또는 한두 달 공부를 하면서 가지게 된 실력에서 6월, 9월 수능이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 정도에 해당되는 정돈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실력을 가지고 첫 번째 3월 학평 모의고사 시험을 잘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의 꾸준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게 되는 나머지의 실력의 향상을 통해 6월 평가원도 9월 평가원도 수능도 잘 볼 자질이 높은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 모의고사 3월 학평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 거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3월 학평 준비를 하려면요. 뭐든 그 내부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알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우리에게 3월 학평에 배점되어 있는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비유전이라고 해서 1단원, 2단원, 3단원 그리고 5단원 이 안에 배점되어 있는 건 35점이고요. 자, 유전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세 문제의 점수는 7점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유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 그리고 유전병 가계도 문제가 8점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의 우리 등극컷을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자, 등극컷을 보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비유전을 완성했을 때의 점수 35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비유전에다가 세포주기의 실력까지 35점에다가 7점을 더한 세포주기 세 문제를 다 완성하게 되면 42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42점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킬러 유전을 얼마나 완성했느냐 킬러 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유전병 가계도를 얼마나 내 것화했느냐에 따라서 만점까지 올라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 등극컷을 보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3월을 3월 학평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비유전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세포주기를 완성하고 나머지 킬러 유전은 채화시킨다, 완성한다 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들어갔을 때 자, 작년에 있었던 우리 가장 정답률이 떨어졌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에서 점수가 가장 떨어졌던 문제는 바로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여러분 예상외로 자, 눈앞에 보이나요? 다음은 어떤 지역에서 방영구를 이용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이다. 쓰이 말하는 5단원이에요. 여러분 혹시 5단원까지 공부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5단원은 그러니까 5단원은 가볍게 생태계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 문제에서 정답률이 아주 크게 떨어졌던 두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5단원의 방영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번에 개념 완성에서 방영구의 수업 내용은 개념 완성치고는 좀 난이도를 높게 설명했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제는 정답률이 42% 역시나 킬러 유전이었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유전병 문제랍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의 35점이요 흥분의 전도나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파트만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외로 5단원이라고 얘기했던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5단원의 환경 파트에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는 지역적이고 또는 난이도 있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면이고 그러니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비유전도 꼼꼼히 정리를 해둬야 여러분 35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모든 것들의 완성을 이뤘던 그 친구들에서 자, 이 문제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인 거에 따라서 바로 자, 1등급이 결정지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첫 번째는 개념 완성을 완강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세포 주기를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람의 유전 또는 사람의 유전병 또는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순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자, 우리 3월 학평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갭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유전에 관련된 걸 차츰 차츰 넥커타 시키는 거 그거 우리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법만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나면 모든 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몫이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 선생님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자,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은 개념 완성의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자, 이 내용들을 쭉 한번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저는 개념을 했는데 다시 그럼 개념 완성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 비유전을 정리하는 것. 이 비유전의 거의 대부분의 베이스는 3월 학평 실제, 작년에 있었던 3월 학평 문제를 가지고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5단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정리해줬던 이 수업이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면 그동안에 있었던 개념 완성, 개념에 있었던 내용이 머릿속에 달아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신경계 호르몬, 방어 수업을 했는데 와, 선생님 저 호르몬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막 머리에서 날아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2월 27일 날 올라가게 되는 이 영상을 통해 내, 나의 개념이 제대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판단해 주시고 복습의 여부, 어느 파트를 복습할지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전이라고 얘기해서 유전의 부분은 실제 3월 학평에 나왔던 유전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자, 이제 풀어내려면 유전에 도대체 3월 학평 수준에 나오는 유전은 어느 정도를 공부해 둬야지 내가 문제 3월 학평부터 자, 만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캐스트로 준비되어 있는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여러분들 첫 번째 모의고사다 보니 얼마나 기대도 크고 설렘도 가득할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3월 학평 첫 모의고사부터 우리는 1등급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강의를 야무지게 준비해 두도록 할 테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개념 완성, 지금 혹시라도 조금 진도가 늦춰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제 진도를 쭉 하고 빼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은 2월 27일 날 비유전의 정리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향이었습니다.